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엔딩 보도록 하자 뭐야 잠깐만 이 스토리 모드가 있고 뭐야 월드1, 월드2 이건 뭐죠? 헥? 이거 뭐지? 지금 걱정이 되네 이게 엔딩이 아니었나? 엔딩이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저께 어디까지 깼느냐 지금 여기까지 깼죠 자 오늘은 여기마저 깨야됩니다 세 스테이 세가지의 스테이지가 남았는데 자 가보죠 근데 여기는 또 광고가 많아서 자 아 잠깐만 아 뭐야 자 먹어주고 갑시다 저는 이런 아이템같은거 다 먹을 필요없죠 그냥 무조건 달립니다 잠깐만 저기 위에 뭐 있는데? 저쪽 위에 뭐 올라가야될거 같죠? 아 잠깐 저 끝에서부터 달려야되겠는데? 아 여기 점프해야되는구나 아 옛날에 부금이 부금이 비슷해요 으쌰! 아 야 저거 어떻게 가? 자 저기 어떻게 가? 자 저기 어떻게 가죠? 어 좀 약간 타이밍이 맞춰가지고 좀 일찍 뛰어내려야겠다 자 갑시다 앗 FCC 이거 추진력이 필요해요 아우 ! 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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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야 이거 타이밍을 맞춰서야 되네너네 타이밍을 맞춰야되네 이렇게 아 이거 아이구 좋을 수 있는거 맞아요? 오케이! 느낌 왔죠? 자 불안한데? 이거 뭐..뭐야? 아 이거 다 먹어야 되네?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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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좋아 좋아 자 어차피 이거 뒤에는 무한번이니까 천천히 시간 절약을 위해서 자 이렇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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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좋아! 어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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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좋아 좋아 됐다 다 먹었죠? 근데 뭐 먹었으면 뭐 뭐가 나왔다고 말을 안해줘 아 그냥 보상 아 이거 뭐야 별거 아닌거에 신경..시간을 썼네 자 계속 갑시다 저는 엔딩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이런거까지 다 먹어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좋아 자 점프 점프! 자 컨트롤 괜찮았죠? 자 쭉 달려주고 이렇게 어 잠깐잠깐잠깐 조심조심 오우야 그래도 이 게임은 뭔가 깔끔 깔끔해 뭔가 모든게 어차피 이제 유튜브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다 이거 광고영상들 다 편집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게 될겁니다 오우 오우 뭐지? 오우 레벨 끝났다 끝났어 여기 스테이지 깼는데? 좋아 일단 하나 깼죠 자 레벨 10단.. 10단계 자 쭉쭉 갑시다 뭐야 으흠 다다다다다 아 하나 얘는 쑤 때려야되죠? 아우 이 자식 좋아 한대 더 얘네는 이제 때려서 때려서 잡아야되요 자 점프해서 잡아주고 아우쒸 모아서 모아서 때려주고 모아서 때려주고 아..잠깐잠깐잠깐 아씨 이 자식 세 번이로 워쒸 아 잠깐 아아 아esse 기독 스트레 encontrar 여기 으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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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0초안에 게임을 끝내라 자 다가 고고고고 잠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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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뭐 적군있는거 아니겠죠? 좋아 야 깨겠는데 이거? 좋았죠? 자 뭔지 모르지 앞으로 달려! 자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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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별거 아니네 자 이거 뭐지 일로 가야되는데 아 자 일로 가야되는구나 이거 나 피차야되는데 왜?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! 어어어어어 깜짝이야 자 자 저기 가야되는데 저기 어떻게 하냐? 자 여기서 점프? 아 이렇게 알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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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점프 좋아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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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가줘요 좋아 이렇게 갔다가 자 자 잠깐만 이렇게 안전하게 피해 다시 뻗겼죠? 잠깐만 어이씨 저기 어떻게 하냐 이게 컨트롤이 좀 어려워 컨트롤이 여기 이렇게 어이야 좋았다 좋아 그 다음에 어디 여기 약간 그림체가 예쁘긴 예쁘죠? 자 어 약간 으스스해졌다 아 잠깐만 길을 길을 보면은 앞으로 나가죠 이렇게 조심해야되 잡아주고 아래로 숙여준 다음에 갑시다 자 어 나쁘지않았어 점프 이렇게? 어우 좋았다 자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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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아우 좋았다 자 이번엔 어트 어떻게 가야되죠? 좋아 아 저기 위로 올라타올라타야되는거 같애 느낌이 딱 올라타는 느낌이죠?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 자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된다고? 야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된다고? 야 이게 말이 돼? 야 이거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돼 어우 좋았어 여기까지는 뭐 쉽죠 안 돼! 야이C 야 이거 목숨이 없어 벌써 야 이거 뭐하리데? 저게 저게 은근히 어렵네 자 다시 다시 자 멘탈 잡고 갑시다 자 나쁘지 않쳐 어 좋아좋아좋아 점프 저거 나쁘지 않쳐? 야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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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어 들어왔어 이렇게 잡아주고 이야! 됐다 이건 뭐야 뭐 어떤 물약 같은거 먹었는데요? 탈출 어우 깼네? 깼다 깼다 야 드디어 마지막 보스 그 마지막 스테이지 가는거 같죠? 자 레벨 11 지금 이게 마지막 스테이지 같거든요 으흠 자 자 가보자 저 아래 표창같은게 있어 어우 맵이 엄청 커여 여기 잡아아 Ni 자 잡아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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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또와? 또와? lies해지ffen crack 아씨 아 나 빡치게 하네 또 야 생각보다 너무 많잖아 너무 많잖아 너무 많잖아 자 쭉 갑시다 어 잠깐만 저 자물쇠가 다 풀려있는데? 자 잡아주고 잡아주고 바로 가면 될 것 같죠? 자 어이 좋아 그래 얘가 자 이제 얘는 어떻게 잡지? 보스전이다 보스전 아 뭐야 뭐야 뭐 어 어떻게 때리지? 어 잠깐만 어 나 피다 나 피다 어 죽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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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죽었어 야 나 죽었어 뭐야 이거 이렇게 어려웠나? 어 뭐야 왜 피 달아 어어 야 이거 빨리 통과를 해야되나? 이거 빨리 도망가야되는건가? 도망가는게 아닌데? 나 피 다 먹었어 어 이거 뭐야 왜 피 안달죠? 뭐 어떻게 잡으라는거지? 일단 다 잡아주고 일단 다 잡아주고 일단 다 잡아주고 아 어디까지 가는겨 자 일단 다 잡아줘요 아 어디까지 가는겨 어 좋아 이거 보스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건가 이거는 뭐지 자 이거 어떻게 잡죠? 자 이거 어떻게 잡죠? 뭔가 계속 어 돌고있는 듯한 느낌 아씨 일단 때릴수도 없어 때릴수도 없는데 아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깨라는 거죠? 안 돼 핀 안 달아 뭐야? 뭐지? 저거 어떻게 잡죠? 자 이렇게 하나씩 다 잡아주고 뭐야 이거 또 어 저깄다 저깄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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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잘 밟아주면 된다 야 이제 공격하네 좋아 다시 밟아주고 그래 이거였어 자 공격 좋아 됐다 잡았죠? 자 레벨 컴플리트 자 드디어 깼는데 자 보니 아까 처음에 봤을 때 또 다른 엔딩 스토리가 있는 스토리가 다른 버전이 있는 것 같던데 자 내 편이 되게 그래 약간 마리오처럼 약간 공주를 구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아 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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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엔딩 봤네요 근데 엔딩이 너무 쉬웠어 너무 쉽지 않았어요 아 좋았다 뭔가 이 게임은 캐릭터가 너무 귀엽고 뭐 얘기 들어보니까 플래시 게임 어 이었었던 게임이라고 하는데 어 되게 재밌게 했네요 이거 돈주고 사도 아깝지 않을 정도였다 근데 이걸 공짜로 공짜로 즐겼다니 어 재밌게 즐겼네요